기상캐스터 배혜지 동의대 강정규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에 부산의 전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지만 우리가 지금 대출 규제와 고금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야말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장 침체, 가격 하락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피해갈 수 없는 부동산 가격 하락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금리가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청자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너무 빠르게 그리고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살 때도 부담이 되는 거고 또 투자자들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집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서 가격도 떨어지고 또 거래도 안 되는 이런 전형적인 침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금리에 대한 것들로 인한 가격 하락세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또 상승 요인도 일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회복 요인인데 정부가 지금처럼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규제 완화 카드를 좀 내놓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전후로 해서 금리 인상이 멈추고 일정 정도 하락까지도 예측되는 그런 시점이 내년 상반기에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섞인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주식으로 따지면 바닥을 찍었다고 할 때 상승 심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비슷한 것이죠. 정부가 이대로 두기에는 위험한 걸 이미 직감하고 있을 테고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 심리. 그럼에도 어쨌거나 지금 침체 악순환에 들어온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내일 모레 있는데 지금 물가 상승이 주춤하다 보니까 유지하거나 1%로 유지하거나 베이비스템 0.2호 정도 올린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시장에는 어떤 역량을 좀 주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주택자분들 집값은 떨어진다고 하죠. 또 돈을 빌렸을 때 이자부담은 컸죠. 당연히 분양을 받거나 기존 주택을 구매하지를 꺼리시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자분들도 금리가 과거 좀 낮을 때는 돈을 빌려서 이 정도의 투자 수익만 올리면 금리보다 돈을 좀 더 벌겠다라는 판단이 쓰셨는데 지금은 워낙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대출 금리를 받아가지고 무엇을 하든 이자만큼 나오겠느냐라는 판단이 쓰시면서 투자도 상당히 좀 위축되는 그런 사항이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가 고금리가 지속되고 또 하락에 대한 정확한 징조가 나오기 전까지는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하향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까지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금리가 사실 믿기 힘들지만 미국이 지금 4%인데 올 초에 0.5%, 1%가 안 됐고 우리나라도 1% 초반이었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줄 모르고 소위 영끌족들, 대출이자 감당이 지금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금리 올라가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해갈 수 없는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금리를 가지고 영끌을 하셨던 분들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일부나마 일부 계층의 조건이 맞는 분들한테 안심전환 대출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활용을 해서 이자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정부가 내놓는 각종 정책적인 대출, 비교적 저렴한 대출로 갈아타는 것들을 권해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정도는 한번 금리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서 흔히 말하는 허리띠를 좀 졸라맬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신용대출 금리 다 올라가 있는 상태에 대해서 모두가 사실은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깡통 전세 위험 수도권에서 중심으로 커지고 있고 부산도 보입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크기인데도 전세 가격이 1, 2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집을 둘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격을 어쩔 수 없이 내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빈집으로 아예 두는 경우 이게 지금 거래도 안 되고요. 어떻게 좀 볼까요? 일단 깡통 전세 말씀하셨기 때문에 통계를 봤더니요. 전국의 지금 깡통 전세 비율, 즉 매매가 대비 전세가에 대한 비율이 7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미 70%를 넘으면 깡통 전세 위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이 75%를 넘었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 한 예를 봤더니 연재구의 모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무려 깡통 전세 비율에 해당되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127%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즉 집값이 1억이면 전세값이 1억 2,700만 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부도가 났을 때는 전세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지금 신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세가 좀 나가지 않는 현상까지 나타나와 있어서 분양받은 분들이 본인이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주 저렴하게 전세를 내놓으려 하더라도 그 전세를 내놓은 돈 가지고 내가 소유권을 이전해 올 수 없는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못 치는 것들이죠.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급하게나마 월세로 이미 대출을 받으셔서 소유권 이전을 하신 이후에 월세를 통해서 이자 부담을 조금 줄이시고 소유권 이전을 해오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일정 기간 동안 소유권 이전을 해오지 않을 경우는 연체 이자가 또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들도 염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에 해당되는지를 좀 잘 판단해야 되고 앞서 얘기한 대로 대출 이자가 많은 분들은 본인한테 해당되는 상품들을 잘 찾아서 안심 전환 대출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청약시장도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던 것마저도 100%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 2023년 4년도에 신규 분양 아파트들도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일단은 청약시장 자체가 매우 어렵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초기 계약률이 우리 부산이 그동안에 100%를 기록했는데 최근 통계를 봤더니 3, 4분기의 통계가 지금 8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더라도 10채 중에 2채는 안 팔린다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앞으로 분양 예정 물량까지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경쟁률이 좀 낮아지고 그러에 대해서 계약률도 같이 낮아지는 이러한 청약시장의 얼어붙은 현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럼 가격이 떨어질 수도 없습니까? 분양가 자체가? 분양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즉 더 이상 올라가진 않겠지만 노무비가 올라가고 건설 자재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건설 업체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대폭 낮추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질문이지만 실수요자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형태의 집을 구매하고자 하신 분들은 이자에 대한 부담만 없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전략을 짜시는 것들이 바람직하고요. 반대로 집값이 올라가주기를 바라지 않고 편안한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자에 대한 부담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들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집을 100% 돈을 현금을 주고 사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LTV도 이용해서 대출을 받는데 이자가 워낙 높으니까 이 부담을 좀 완화될 때까지 기다려보라는 조금이라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좀 이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 돼야 후방 산업에도 영향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해대학교 강정규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